어... 붉은 호스트... 얇아!!! 제가 정말 잊지 마... 오케이? 절대 아무것도 믿지마 흑홀한 호스트 담배 피는... 마음의 솔이... 마음의 상처 붉은 호스트의..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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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도망쳐! 아이씨 아쿠아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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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아! 아 왜 안 집어줘 이씨 들어와 열쇠구멍이 없어 뭔 소리야 이씨 움직이는 그림책 저장 그림에 xxxx 깜빡쟁이와 갈린 트로펜을 들어와 일곱 뭐야 아 깜짝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은 널 위해서 갈레트드의 루아를 만들었어 이 파이어 안에 코인을 먹어 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재밌겠다 그렇지? 그럼 나눠줄까? 자 원한거 유콜라 잘 먹겠습니다 맛 왜 그래? 뭔가 단단한걸 삼켜보여어 깜빡쟁이네 동전이겠네 동전은 작으니까 곤차 정리하고 올게 엄마 왜 그래? 소재 열쇠 본 적 없니? 소재 열쇠? 그건 보통 저 테이블 위에 동전이다 이 동전은 분명 파이 안에 넣었을텐데 열쇠를 열쇠를 먹었네 저기 야 아니야 에이 살마 나도 참 깜빡했네 씹 와 끔찍하다 정말 여기가 아닌가? 아 여기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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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가 쓰러져있다 아 아파 괴로워보인다 열쇠 어? 아 열쇠 아씨 아 잠깐만 미친녀자 있어 저 안에 저 안에 미친녀자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나 어 진짜 죽고왔어 죽고왔어 아 죽고왔어 환, 장미, 꽃,을 심 꽃을 심는다 어? 저장해 저거 다시나 할 거야 으응 어? 이제야 정신차였니? 어머 이제 괴롭지 않잖아 What? 이번엔 또 뭐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너 혹시 미술관이 있던 사람? 맞지? 아 다행이다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구나 나도 너랑 비슷한 상황이야 게다가 이 장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내 몸에도 통증이 느껴지도 하고 아 이게 생명줄 같은 거네 장미가 아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아프지 않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우선은 말이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지 않을래? 이런 기분 나쁜 장소에 계속 있다가는 이상해지고 말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물어봤구나 나는 겟이라고 해 이 이름은 이브 이브 이브라고 하는구나 아이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 줄게 오 다행이다 동지가 하나 생겼어 오 꺄아 뭐야 여자야? 방금 그건 좀 놀랐을 뿐이야 정말 얘도 아무튼 이런 이상한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가 가자 어? 어 뭐야 출구? 뭐야 이거 방해되네 입에 잠깐 떨어져 있어 볼래? 영차 좋아 이제 지나갈 수 있겠네 그럼 가보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럼 찾자네 이야기를 읽기요 이 액자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거지? 딱 봐도 꺄아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왜 바닥에 눈이 깔려 있는 건데? 왠지 이 눈만 충실된 것 같지 않아요? 충실된 눈 아 차짱 그 자가 생겨지는데? 차짱은 부딪히기 전까지 멈출 수 없다 우리들은 같은 색의 컵이 아니하면 차에 타지 않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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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it! rumor 아 아 아 resources 으 으 그러고 어 아까 그거 아니야? 그 고양이인데? 헉?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아 뭐야 이것도 와인 소파? 커다란 와인 잔이 대각선으로 잘려 있으며 안에는 빨간색 쿠션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앉기 편해 보이진 않네 울 못생긴 더 못생긴 그리고 더 더 못생긴 근데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안약이 어딨냐고 아까 길을 대충 파악했으니까 네 의상이 못가있다 안약을 가질까? 아 그 충혈된 눈 여기 여기 안약을 넣는다 안약을 눈에 흘려놨다 충혈된게 나왔다 오케이 여기 벽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나?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오 발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다 빨간 유리구슬 여기 여기 끼워 뭐야 갑자기 커다란 나무 안에 잘 보니 잎사귀 안에서 뭔가가 빛나고 있다 이거 반지 맞지? 반지 반지가 있네 반지는 어디에 그 꽃이 주면 여기서 지나가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 진짜 어이없게 죽었네 이거는 아 견훈반지 견훈반지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잠깐만 그럼 누구한테 끼워야해 그 왼손 여기 신부의 왼손 끼워 이거 견훤은 이제 약쥐죠 약쥐 아 웃네 어 감사합니다 아 꽃다발 부캐를 얻었다 이제 아 아 부캐 부캐를 준다 부캐를 건네준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헤에에에에에에 고마워 고마워 아 이게 주는건 맞네 약쥬그이 뭐야 이건 아 뭐야 이건 아 잠깐만